이 기회에 진입합니다.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제가 힐좀 할게요. 홍물파탈님 꼭 메르시 하셔야 되겠어요. 저 메르시 말고 할 줄 아는 거 없는데. 공격력 증폭. 공격력 증폭. 공격력 증폭. 공격력 증폭. 공격력을 높여드리죠. 적의 공격까지 30초. 내가 최고의 암살을 하는 단지. 하스님 거기 있으면 보여요? 누가 의사를 찾으셨나요? 여기 있으면은. 광역 공격 맞으면은 터질건데. 일단 여기 해봐야 한번. 힐 드릴게요. 힐 받아야 될 때 뒤로 오세요. 공격력 증폭. 아 이거. 바스한테 당했네. 공격력 증폭. 위에 매크리 조심하세요. 위에 매크리 조심하세요. 바스님 빨리 오세요. 좀 더 앞에 자리 잡으세요. 지금 여기서 보여요? 좀 옆으로 가세요 옆으로. 여기 있지 말고. 공격력 증폭. 예 그쯤에 그쯤에. 됐어요 됐어요. 예예예. 보이죠? 그림자. 살려드릴게요. 그 겐지가 칼 옆으로 들고 있으면은. 쏘지 마세요. 튕겨나옵니다. 그러면은. 너무 앞으로 나가지 마세요. 가요 가요 가요. 힐 해드릴게요. 고고. 다 죽이세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뒤로 빼세요 이제. 전혀 asthma. 앞으로 더 못 나가니까 어차피. 아니 바스님. 저기 겐지. 초록색으로 찬들면은. 쏘지 말라니까요. 죽어요. 이리로 오세요 쏠저님 이리로 오세요 쏠지마세요 쏠지마세요 아하 바스공 조심하세요 쏠저님 옆에 쏠저공 피하세요 바스공 리퍼님 좀 그 이쪽으로 와보세요 제가 힐 해드릴게요 리퍼님 뒤로 저기 들어가요 매크리 바스공 옆에 겐지 겐지 뒤에 아 아 다시 싸우겠습니다 공격력 중간 거점에 측정해 아무도 내게도 손짓 못해 이거 뺏겼네 바스님 말툼 박으세요 아 아 네 공공 일단 정리하시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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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으세요 바스님 위에 바스 잡아요 위에 바스 그 Sevilla 위에 겐즈 있는 거 같던데 누가 좀 당하봐요 ????? 위에 봤 수 있어요 2층에 너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죠 너무 앞에 있지 마세요 앞에 있으면은 저쪽은 공격 안당하고 우린 공격 할 수가 없으니까 뒤에 디바 바스쿵 조심해요 . 아 이거 너무 밀렸는데 이거 어디에 한번 방어사를 좀 구축을 해봐야되겠는데요 바스님 일로와가지고 여기 어디에 좀 말똥 한번 박아보세요 잘 숨어가지고 여기여기 오케오케오케 됐다 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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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쏘지마세요 겐지가 창 들고있어 그 검 들고있어서 쏘지마세요 좀 앞으로 가봐요 바스님 앞으로 가도 되겠는데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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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화물 옆에 살짝 아오케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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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위는 좀 너무 튀는데 이거는 빨주면 안하나 이기겠네요 오고있는거 보이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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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 한마리와요 바스 한마리와요 바스님 뒤로 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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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드릴께요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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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